안녕하세요. 1월 5일 2014년에 인사를 드립니다. 벌써 1월 1일이 시작하더니 이제 5일이 지났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 에즈라, 또 장세기 마태복음, 그리고 사도행전 5장의 말씀. 모쪼록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장세기 5장에 보면 족보 이야기입니다. 누가 태어나고 누가 죽고 누가 태어나고 누가 죽고 뭐 많이 산 사람도 있고 적게 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인간 모두는 다 죽는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죽습니다. 몇 년 살다가. 길게는 100년, 짧게는 해를 수도 없겠죠. 왜 죽습니까?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이죠. 우리 인간 모두는 정말 불완전한, 완전하지 못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죽음을 앞에 죽게 되어지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존재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다가 죽으셨지만, 그 죽음은 우리들의 죽음과는 다른 죽음입니다. 우리들의 죽음은 죄 때문에 인하여 어쩔 수 없는 그런 죽음이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 죄인들을 살려내기 위한 생명의 문을 열어놓는 그러한 죽음.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또한 부활의 그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오늘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산상복음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누가 복인지, 또 어떠한 것이 진실인지, 진리인지, 우리는 그 말씀,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입니다. 쉽게 이해할 수 없는다, 없는 말씀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깊이 깊이 우리는 묵상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더 묵상하고 내 삶과 비교해 보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 어떤 뜻일까? 어떻게 하면 정말 내가 복 있는 사람으로, 복 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또한 내 삶의 빛과 소금된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의 목표와 방향을 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이 마태복음 5장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보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가 핍박을 받죠. 오게 갇힙니다. 그래서 또 천서의 도움으로 나갔다가 또 잡혀와서 신문을 받고 그러는데 도대체 왜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도 말라 그랬는데 왜 그러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사람을 두려워하겠느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하게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 삶에서 잘못된 그리스도, 잘못된 예수 그리스도의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불러서 BMW 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불러서 내 배를 분리하겠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불러서 내 집 크게 짓겠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불러서 내가 원하는 목표,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일들 성취해나겠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치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만지고 두드리고 부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봅시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셨다는 겁니다. 살려내셨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회객해하사 그 살리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저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고 온 인류 온 인류로 회객해하사 죄의 삶을 얻게 하시려고 이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죄의 삶을 얻게 하시려고 살리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 이유는 이 모든 백성, 특별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으로서 율벌로 가지고 살아가지만 눈이 어두워진 소경들이었습니다. 왜? 죄로 인하여서 그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율법을 잘못 적용하고 또한 율법 대신 여러 가지 유전들을 만들어내면서 율법도 지키지 않으며 율법을 지킨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래서 죄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에게 죄의 삶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의 죽음, 그만히 어두우신 것이 아니라 그의 죽음을 통하여 죄의 삶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하시켜주신 것입니다. 또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입니다. 임금 무엇입니까? 킹입니다. 이 세상에 다시 우리들의 주인이 우리들의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주신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치리하시는 그 킹이 레인하는, 그 킹이 다스리는 그 세상은 평화로운 세상입니다. 그전에는 이 왕이 잘못되어졌습니다. 이 임금이 정말 못된 왕이었고요. 능력이 없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백성들을 벼랑으로 몰아갔고요. 백성들을 우상을 섬기게 하였기 때문에 그 백성은 그 죄에서, 그 어둠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회를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부하시켜서 우리를의 임금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새로운 임금, 그는 다이도 왕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영과 번성을 그리고 보호를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안에 숨어있는, 그 안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삶의 평안과 생명과 또한 성장을 공급하여 주시는 왕인 줄로 믿습니다. 충실한 왕입니다. 능력의 왕이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는 구주입니다. 우리들의 죄를 구원해줄 구주. 이 죄라는 문제에 너무나 심각하죠. 매일 우리는 죄와 싸우고 죄 때문에 고통 나가면서 정말 살아갑니다. 모든 문제는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죄에서 구원해내줄 수 있는 이 죄에서 이길 수 있는 장사는 아무도 없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 구주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나는 힘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얻고 새로움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 자,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들에게 보물이 되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왜 생명이 되어주는가?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였던 그 예수를, 버렸던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죄의 사함의 기회를 주셨고요.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곧 하늘나라 백성, 예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리고 죄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가지 희귀한 또 다른 그런 어떤 우리 삶의 복잡한 문제들 해결하기 위하여서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세상 모든 문제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죄의 문제입니다. 뭔가 얽혀져 있는 죄 그 죄의 문제를 우리들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냥 무조건 해결하기, 해결받기를 원하기보다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 안 받고 죄를 깨달아서 그 죄를 사해 주시는 또 죄가 사함으로 인하여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죄사함에 또한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